가야겠는데 이거는? 나르고 빠지긴 했다 가버려 맛있네 이게 젠토르지 젠토르 한판 하자 젠토르 한판 하자 미드가 BLG인가요? 내려가자 한 대만 때리자 세대 W를 찍었네 근데 뭐야 이쪽에 붙어야겠다 좀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고고하세요 다리 수화가 되게 잘 빠졌다 그쵸? 흠 흠 흠 흠 흠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걸 사라? 가버려. 마영. 뭐 없나요? 없네요. 이게 안되네. 가기 싫은데 지금은? 난 비에고니까. 아니 나는 빅토르니까. 빅토르는 이게 맞아. 쓰레기 미드는 쓰레기 미드답게 하자. 대견 한 번 하고. 공으로. 아깝네. 좀 잘했으면 살았겠다. 더 이득 볼 수 있었는데. 어 쎄다. 빅토르. 왜 이렇게 쎄. 사기 챔인데요 빅토르. 아니 이럴거면 카사린 왜 함. 뭐야 이거. 비에고님. 무슨 상상을 하신거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사실 데리우스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냥 카사린 시킬걸. 살짝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프지. 데리우스야. 아프거든. 어 바텀 좋아요. 나쁘지 않음. 2대2 교환. 위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크리오 하는건 좀. 없지 않을까. 도플. 아 카사린 시킬걸. 빅토르 시키지 말고 카사린 시킬걸. 네. 이달리 와도 뭐 살지 않을까? 나 전멸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네요. 근데 안 죽을거 같아 와도. 와 뭐야 데미지. 아니 미쳤는데요. 버려. 그래 죽자. 아니 이거 진짜 사기 챔이네. 아니 카사린 왜 함. 진짜 왜 함. 모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여기 있나? 와 여기 있네 진짜로. 야 여기 레이저 쓸까말까 고민하다 안썼거든요. 야 근데 진짜 소모 있었네. 뭐야 이거. 좀 더 무서워. 퐄웨 mole굼 mestre 업골드 먹으려고 할거니까. 막으러 갑시다. 으흐 fav 가려. 아 그냥 메자이 살걸. 중간에. 메자이 마렵네 갑자기. 아니 난 이제 시작인데 서렌을 쳐버리면 어떡함 난 이제 시작인데 맛있다 좋습니다 그냥 빅토르나 할까 아 갑자기 빅맨이 그냥 되고 싶은데 닉네임 뭐 할까요 빅토르와 관련된 뭐 없나 쓰레기 미드 빅맨 쓰레기 미드 빅맨 아 네 반갑습니다 쓰레기 미드 빅맨입니다 다르킴맨은 죽었고 오늘부터는 쓰레기 미드 빅맨입니다 빅토르 그림은 안 그리시나요 그려드렸습니다 뭔 그림이요 가자 쓰미 빅으로 가자 표 찍었네요 좋아요 바텀 안 좋은가 몰라 어 네 그분가 바이게 맞고 올라오니까 왜지 캅시다 난리까지 왔네 뭐야 평화까지 평화까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도스가 감 쓰레기 미드식 프리징 하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비요 아 이거 터져버렸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 써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최선이에요 미드에서 이득 보기 빅토르는 이게 맞다 아리까지 왔었구나 나르가 여기서 들어오는게 전 그브가 이쪽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있었네 그럼 나르가 왜 들어온거지 이번판은 리안드리 갑시다 야 이거 잡았다 에라이 좋아요 먹을래 야 너무 맛있다 이거 몇 골드 모은거야 순간 고맙습니다 야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흐흐흐 알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합시다 아래쪽에서 오면 좀 위험해서 알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합시다 와 이거 알았는데 근데 전멸로 올거는 몰랐다 너무 완벽하게 연계됐는데 가두는게 맞지않을까 좋은데요 박은 좋은데요 박은 괜찮은데 오 좋아요 어? 까비 가버려 가버려 좋아요 끝났어 끝났네 아 좋았습니다 이 좋은 미드를 두고 카사디나는 사람은 뭘까요 그런 사람이 어딨음 흐흐흐 아니 누가 카사디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도 하나 흐흐흐 네 어 렛사미로야 그 어 살았네 네 아 까비 아 되게 안되네 나르가 밀고 있네요 근데 밀고 뭔가 죽을거 같은데 나르의 포지션이 도망가려는 포지션은 아닌데 먹지마 타워골드 야 이걸 먹네 이걸 기어이 먹네 웨이브를 지었으면 못 먹으려나 어 나클 같다 아 너 어떡함 망쳐 까비 야 사미로 저것도 안죽었네 너무 아깝다 아 좀 아까운데 내 사미라 조심하긴 해야되요 야 이건 잡았다 어려 사미라만 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안된다 사미라 원맨팀이라 밀지마 싸이라 뭘 밀고 있니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냥 가면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가야겠는데 이거는 나르고 빠지긴 했다 가버려 맛있네 이게 젠토르지 조메이커가 타릭도 좋다고 하네요 그지 하지만 타릭 주기에는 아토록스가 너무 탑에서 잘했다 그쵸 맛있다 좋았습니다 야 어까녀석 야 근데 이번에 좀 잘하는 애들이다 잠깐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초반만 봐도 그 난이도를 안다고 이 친구들 좀 잘하는데 전판이랑 느낌이 아예 다르죠 살짝 피하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맵도 뭔가 좀 어려워졌는데 MMR이 올랐나봐 1등 두번해서 옳은 MMR로 1등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홀잼 홀잼 이거 뭐 안되나? 야 일단 통과해 성공이요? 정신없는 공장 아 이거 대기도 뭔가 답이 아닌 것 같던데 아니면 자리를 좀 더 잘 잡아야 되나? 어? 달리면 뭐 안되나? 안되네요 에라이 어어 어? 야 됐다 어? 오케이 꿀잼 어 야 저기있다 저기 많다 야 근데 사람도 많아 그 와중에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리가?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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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이거 대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부딪혀서 못먹었어 너무 억울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하나 남았어 야 하나 남았어 하나만 주세 어? 어? 성공 성공 하하하하 스무 명 중에 20등으로 아 들어왔네요 좋았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야 그냥 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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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밀렸다 어? 어어? 흐흐흐흐흐흐흐 망했다 아니 초 비상이네요 이러면? 완전 망해버림 아 야 그냥 비상 아 아 어? 오케이 가능한가? 어? 뭐야 뭐야 야 아직 모른다 그래도 아직 몰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달리면 혹시 될 수도 있다 한 바퀴 완료 야 이거 길이 없어 오케이 앞에 열한 명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 한 명 제꼈어요 그래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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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통과한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면 통과했나요? 아 11등 하하하하 아 성공 나이스 승 한 명 남으면 그냥 끝나나? 오 오 오 오 안 돼 어?